안티가 프라임 이 점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돼 좋습니다. 이곳의 기지를 건설하면 되겠군요. 먼저 감염을 좀 제거해 주시죠 내게 맡겨. 그럼 가보자고 지금 이 시각 코랄에 있는 발레리안 황제의 황궁 밖에서는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폭력 사태에 대비해 치안병력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인류의 수호자는 이번 시위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황제에겐 지도자 자격이 없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권조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제는 현재 황궁을 떠나 피신한 상태며 아직 정부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작시장 기자가 보러 갔죠. 이 이게 변빈 기자가 보러 갔죠. 이를 보러 갔죠. 이를 보러 갔죠. 이를 보러 갔죠. 이것이 아말로 skipped 지지를 선언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니, 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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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야. 이 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감염충들이 아직 남아있군요 곧 사라질 거야 훌륭합니다 폭발과 함께 저그의 유일한 감염 구덩이가 날아갔습니다 감염충이 이제 생성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고급 구조물로 보이는 것들을 모두 추적해줘 상대하기 까다로운 저그의 수를 줄여놔야겠어 물론이죠 고급 구조물에 접근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쪽은? 무슨 일이죠? 2. 대기스만cc will get a pull 좌표를 수색해 증거를 찾아낼 시간이야 준비 완료 주무? 왓... 여기는 ... 다시 말씀해주시면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 다름없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듣고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장소야, 라이글 희미해진 기억을 되살리려면 테라진을 한 번 더 투여해야겠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임무 파일에 적힌 것처럼 이 행성은 저그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괜히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싶진 않지만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저그를 무력화할 새로운 보안 장비를 개발했다 그 장비를 비밀리에 설치하면 유사시 시민들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활성화 준비를 마쳤습니다, 맥스웰 좋아, 이제 특정 저그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조정하도록 됐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시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내 임무는 이곳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였어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근처에 이곳에 마지막으로 남은 둥지탑들이 있습니다 저그가 우리 기지 가까운 곳에 부하장을 건설했습니다 거긴 우리가 사용해야 돼 내가 없애지 우리 기지 가까운 곳으로 보호하는 거였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할 기관이 채용했죠. 아직 시간에 끝나지 않은 곳이 있겠지만, 이것은 왜 26일이 흡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웨이퀸의 태풍에 적립한 기관이 되어져서 참고로를 기관이 되었을 때 정보가 더 있겠습니까? 지을두에 동해야됩니다. 다운하여 불이기를 날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곳의 철도 시설이 아직 작동 중이군요 그런데 출구가 점막에 막혀 있습니다 점막만 제거하면 도시 안에서 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스캔 결과 오른쪽에서 저구 병력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바로 방어를 준비해야겠어 상황은? 주목! 물론이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아잇! 깜짝이야! 여긴 못 있겠는데요 확인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 갑니다 배스팅가 부족합니다 배스팅가 부족합니다 배스팅가 부족합니다 배스팅가 부족합니다 배스팅의 기산된 피아이ieg의 cetkg 배스팅 observe 실력 준비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건솔러는 준비 완료! 부족 건물 완성!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해방이 필요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차량 사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는 노바. 테라진을 더 투여해야겠어 주의를 잘 봐줘 라이글 그럼요 이분의 좀 더 중요한 정보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령군에서 야생저군은 이제 위협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뭐가 변한 거지? 뭔가 크게 변했나 봅니다 이런 보안 장비는 보통 돈과 시간으로 엄두도 못 낼 테니까요 이 장비가 맥스웰 말처럼 작동한다면 우리 같은 현장 요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을 거지? 그냥 깜빡했거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어느 쪽이든 마음에 안 드는군요 정보를 더 얻어야겠어 이 모든 게 좀 수상해 다시 말씀해 주시죠 스톤의 생사를 아직 확인 못 했어 샤프스버그를 무사히 빠져나갔어야 하는데 사라진 유령 요원 중 자치령에 복귀한 건 당신 뿐이었습니다 복귀 안 했다고 죽은 건 아니야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바쁘신 거 잘 알지만 그 폐허 지역에서 강한 에너지 플라스마가 감지됩니다 저그가 또 우리 기지로 이동 중입니다 이번엔 위쪽에서 옵니다 크로스는 부족한 에너지를 업무하여 이동 중이 있음 러시아 깜빡이 사라진 유령 요원 중이잖아요 참Us을 절여 탈락하는지 남들운 열이 되는군요! 그렇게 6시에서 공격을 공격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이 동작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없어진 한 명에 반응합시다. 공격장은 마치 2시로 보았습니다. 노방을 공격시켜 봐요. 이동 중! 탕후벌레 생선 거점이 파괴됐습니다 노바 상황은 풀어다 꼴곡곡가 부족합니다 아이씨! 앞에 가세요!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출격 준비 완료 로닥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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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기계가 불가능한 새벽, 아이비 스테이를 하면 실패해 왔습니다 컨넛트로 책임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삿드사이 격리되면 실패한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금을 내는 fox를 내장해 주세요 체부가 우리를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그 ustedes을 잊지 못하는 것에 계십니다! 국내외어 출발! 비터 принуд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즉,рим인의 정보가 기소가 많으셨네요. 눈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난 수 있으므로AN 저탈로 만들어지는 러시야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유행하지가를 잘 받으십니다. 경고 – 1위에 도착했습니다. 저그는 이제 뮤탈리스크를 추가로 생산하지 못할 겁니다 이 지원이 필요한... 네! 네!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는 노바 출격 준비 완료 잘하셨습니다 출구를 확보했으니 이제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겁니다 화물칸이 커서 공성전차 같은 대형 차량도 충분히 수송할 수 있을 겁니다 난 인류의 수호자를 의심하고 있었어, 라이글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돼 특이사항 없나, 요원? 세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송팀이 기다린다 서둘러 움직이도록 장비 활성화가 끝나면 전 작전본부를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임무백업 파일이 거기 있거든요 알았어 난 거의 끝났어 이상해 활성화를 하고 나니 사이온이 공명이 느껴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가혹하지요 수호자놈들은 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야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끝난 일이 나타나 상황은 끝난 일이 나타나 단지 things will be better. 너도 더 잘해야 하는 것들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맨날 날은 매장에 오르셔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방금 도착합니다. 도착할 시간을 겪고, 공격을 지켜줍니다. 이 방금 전장에 맞게 공격을 지켜줍니다. 공격을 지배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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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하자마자. 외散불은 탈퇴하여 파이팅을 지켜줍니다. 지구도 경고력을 위치해야 합니다. 공기장은 속도에 모여서 탈퇴합니다. 일본의 구속은 시작 unique. 경고력을 지켜줍니다. 맹독충은 이제 더 생성되지 않을 겁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게 자,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완료 간설러버 준비 완료 뭔 일 있어요? 네네, 구방지원 대기 중 여기는 노바 조심하십시오, 노바 야생 저구들이 기지로 접근합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으니 업그레이드 완료 반드시 해내죠 간설러버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어렵지 않죠 듣고 있습니다 간설러버 준비 완료 전원 전투 위치로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방금 연락하셨죠? 방금 연락하셨죠? 간설러버 준비 완료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물량 쟝디! 입장하려는 것 같다!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시오! 탈퇴하려는 거였는데, 바로 매우 중요해요. 갑오헤! 탈퇴하려는 데에 이동이 늦게 되었습니다. 탈퇴하려는 가전퇴하려는 데에 이동이 늘어났습니다. 탈퇴하려는 데에 이동이 되었습니다. 여기 서양이 덥렙도가 굉장히 자존심이었습니다. 계산나 보셨을 하시면서 휴폐가 조금씩 내사기 때문이 거에요. 우리 군주들이 제거됐습니다.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야 빨리빨리 스태프 있습니다 뭘? 덜 못 들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스캔 탐색 결과 근처의 또 다른 저그 공격 병력이 감지됩니다 대비하십시오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아 사령관님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뭐냐 있어요 사령관 전투에 치러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농기사일이 전단했습니다. 깊게 부탁드립니다. 경고 위협제 중국程도 푸짐하거든요. 택시 끝이 아닐까 제발 조사를 얼마나시 texts하는건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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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회가 얼마 없어. 증거를 찾아야 돼. 인류의 수호자가 자치령과 협조하는 척 거짓말하는 거라면 자치령 내부에 누군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장비를 활성화한 다음에 보안 코드를 무효화 시켜볼게. 이건 싸이온이 방출기야. 연합이 예전에 사용했다. 도망쳐야 합니다 노바. 아직 작전본부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무 파일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걸 자치령에 보여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방출기가 가동되고 있어. 우린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날 실망시키네. 저들을 체포해라. 저의 지상의 기회가 전체로 다행히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서 제 ilk 다시 태어난다.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저그가 오른쪽에서 가시지옥과 울트라 리스크를 보냈습니다 노바 필요하다면 밤까마귀로 가시지옥과 다른 잠복저그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대로 상황은 이동 중 해방의 시간 왔습니다 부속검을 완성 알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도망치완 대기조군 도망치완 대기조군 여긴 못 지겠는데요 그렇게 하죠 도망치완 대기조군 앞으로 browse 거려한 아이들을 제거하세요 이동 중 도망치7 luck 도망치7 belle 2021년 éro 도움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훈련하군요. 반드시 해내줘. 유일이 좋습니다. 준비 완료. 상황은 풀어다. 이제 더 이상 가시지옥 만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르노바. 말씀하십시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공격을 끌어낸 뒤쪽으로 간을 공격을 갈 것입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모업 대기 중.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금 모업 대기 중. 스키 탐색 결과, 근처에 또 다른 저그 공격 병력이 감지됩니다. 대비하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목표. 울트라 리스크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을까. 이제 좀 더 마음 놓고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출동 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이제 또 다른 지하철 철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어렵지 않죠? 스윙일 수 있으므로 이동 준비 완료. 이동 준비 완료. 상위권 실시합니다. 갑니다. 이번엔 못 살겠지? 듣고. 다름없습니다. 다름없습니다. 답,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황은? 승용성 완료. 윤류 좋습니다. 준비 완료.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바. 제 무기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동 중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 지하철 철로가 모두 다시 가동됐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시군요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들으시도록 할 수 있겠죠 화면에 비해 기쁜 자격을 쏴 그러므로 좌우는 흘로 가동 동의 주위에 맞습니다 적당하게 대시 해내와되었습니다 협력이 굴다고 합니다 이동 중 도움말고 있습니다. 야생 저구들이 이즈로 접근합니다. 출동 정비 완료! 대응 사격을 실시합니다. 한 번 붙어볼까, 예송이? 듣고 있습니다. 배치와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운 사격을 얻고 있습니다. 설레리지 않고 거부중을 지고 있습니다. 내 방향도уры에 강의하다고 하려고 합니다. 전체 크루가 여행을 지었다. 방향도 금랄에는 탈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지지에 있는 게, avaient 화속에 방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었어 임무 백업 파일이야 그럼 이제 떠나실까요? 한 가지가 더 있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남은 테라즈랄 사용해야겠어 이러지 마, 놈마 네가 한 일은 작전이 필요한 거였어 모든 나뿐 장부님께서 오십니다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협조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알게 봐 기억을 삭제해 재교육을 시작하도록 하지 뱅 뱅 뱅 뱅 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무슨 일이오, 노바? 모두 기억났습니다. 놈들은 절 속이고, 절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요. 데이비스 장군이 놈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그녀는 우리 가문에 늘 충성해왔어. 당신이 아니라 당신 가문에요.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인간인들이 죽을 겁니다. 그녀를 살려둘 순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내가 물러나기만 바라는 이 상황에 그녀를 순교자로 만들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이 필요하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더 죽으면요? 그건 상관없습니까? 그럴리가. 심정은 알겠지만 이건 당신이 내릴 결정이 아니오. 이건 중대한 일이오. 내게 계획이 있어. 부디 날 믿고 따라주시오. 알겠습니다. 캐롤라이나 데이비스 장군, 나 발레리안 맹스크, 나는 자취령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소. 아멘. 상관이. 아멘